뮤지컬 루도프 역을 맡은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여년을 기다린 2012년 최고의 기대작 뮤지컬 엘리자메 세계적인 극작가 미아일 쿤체와 작곡가 실베스타 르메이가 만든 최고의 벌작 죽음마저 사랑에 빠지게 한 그녀 엘리자메씨 당신을 찾아옵니다 2012년 2월 9일 블루스케어에서 시작됩니다 스토리와 볼거리와 매력적인 음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6년전인가 7년전인가 음반을 통해서 저도 습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과 꼭 만나뵙으면 하는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엘리자메씨의 아주 파란만장한 사람과 죽음의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에 꼭 빠지시길 바랍니다 배우들의 다양한 변신과 뮤지컬의 진술을 보시게 될 겁니다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고의 작품을 준비할 거니까요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길 바랍니다 2012년에 가장 큰 관심과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신 것보다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감동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뮤지컬 엘리자벳 많이 사랑해 주시고 꼭 보러 오십시오 저희 엘리자벳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공연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모든 배우들이 기다리고 있는 뮤지컬 엘리자벳 안 보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다 블루스퀘어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월달에 꼭 뵙겠습니다 처음으로 뮤지컬을 하게 됐는데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저희 공연 많이 보러 와주시고 또 저 루돌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오실 거죠? 많이들 오셔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꼭 많이 보러 오세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됐어요? 오늘 끝나 끝난 건가요? 인터뷰 끝 인터뷰가 끝났나요 끝 끝 다시 할게요 다시요 다시 아휴 다시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런 모습으로 확실한 죽음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과연 나올까요? 위안이 흔적이에요 실버스타 실버스타 많은 개월 5월이랍니다 누구시기 알고 싶다 2015 11 죽음마저 사랑하는거죠? 엘리스 엘리스 형 빨리 갔다 아 예 예 저는 왕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끝이라는거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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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